네, 매일매일을 축제하듯이 살면은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될까요? 숙제하듯이 살 것이냐, 축제하듯이 살 것이냐 축제하듯이 살면요, 나이는 뺄셈, 행복은 덧셈, 웃음은 나노셈, 건강은 곱셈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행복한가요?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아쉽지만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한 부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금사랑씨가 멋지게 소개해 주시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태현씨가 노래합니다. 제목이 예쁜 꽃. 제 노래 예쁜 꽃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만 물러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고요. 저는 금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리에 있겠나 세상 어떤 꽃이 저리 모를 때가 하늘 한계의 한정이라도 우렁이 없어서 오늘도 사랑의 꽃 삶아보다가 보내 바람신 나의 예쁜 꽃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의 우산아 너무 많이 부신 맑고도 내 사랑이 멍다니 바라보던 살별심이 손지으며 귀천에 번지는 말 당신만을 사랑해 세상 어떤 꽃이 저리 예쁘다 세상 어떤 꽃이 저리 모를 때가 하늘 한계의 한정이라도 그리 bess었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꽃 생각마다 College 아비 oc 사랑 modes 아이오에 예쁜 곳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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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